시흥시의회가 자리 다툼으로 열흘 넘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두고 양당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경 예산과 조례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시흥시의회 박준호 의원. 박 의원은 시흥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의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반기와 같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개를 차지하겠다는 건 소수의 의견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다수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적극 나서서 언급성 협상이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3대 1의 상임위원장이 아닌 2대 2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언급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보다 한석이 많다는 이유로 다수결의 원칙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변화는 한석이 줄었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다. 우리가 한석 줄기만 한 거지 그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기 시흥시의회 의원 분포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과반인 9명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양당 합의나 무소속 박춘호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달 중에 처리해야 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양당의 빠른 협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